엄마 왜? 불 좀 켜라고 했잖아 어차피 안 보이는데 불은 켜서 뭐래 전기값만 나가게 전기값이 얼마나 나와? 10만원이나 20만원이 나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불 좀 켜달래는데 깜깜한 데서 엄마 바느질하고 일하는 모습 보면 한없이 철양하고 내 가슴이 무너져 깜깜한 데서 일 잘도 하는구나 신기한 게 아니라 나 너무 공통스럽단 말이야 날 위해서 그게 그렇게 어려워? 미안하다 자꾸 잊어먹어 낮이나 밤이나 똑같으니 일부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키게 돼 이제 좀 편히 생각해 난 괜찮은데 왜 자꾸 그래 내가 엄마처럼 되면 엄마만 편하겠어 나한테 더 내 얼굴로 나 나 나 너 너 나 아멘 아멘